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역발상이라는 책입니다. 켄 러스크 지음, 김지열 옹김,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원칙과 상식을 뒤집는 부자의 10가지 전략을 부의 역발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실제 사례가 저자의 경험과 함께 많이 실려 있습니다. 10가지 역발상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역발상 1. 어떻게 벌까 말고 얼마를 벌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역발상 2. 위기에서 보위통찰을 쌓아야 합니다. 역발상 3. 부자는 돈만 쫓지 않습니다. 역발상 4. 남들이 주저할 때가 기회입니다. 역발상 5.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블루오션을 찾아야 합니다. 역발상 6. 왜 꼭 대학에 가야 할까요? 역발상 7. 부자는 시간으로 돈을 삽니다. 역발상 8. 이룰 수 없다면 목표가 아닙니다. 역발상 9. 영영 가난할 바에야 한 번 실패하고 마는 것이 낫습니다. 역발상 10. 나누면 배가 되는 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 9. 얼마를 벌고 싶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과 성공, 미래와 인생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3년, 5년, 10년, 그리고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이 정확히 어떨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풍족하고 안락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우선 마음의 눈으로 그려낸 명확한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인데요. 더 나아가 나를 타인에게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보다 그 일로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보다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을 그리는 데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상을 그려낼 기량을 갖고 있지만 그 중 몇몇은 남들보다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을 사고서도 이 집의 골조를 봐 정말 굉장하다 얼마나 멋진 집이 될지 상상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이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넘어서서 실형 가능한 미래와 그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뚜렷하게 시각화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꼭 허황되거나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배워야 계속 실천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긍정이 들어갈 자리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양동이에 무엇을 채워넣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하나를 들이면 긍정적인 감정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열어 담으면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뇌에도 한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많이 채우면 너무 무거워서 들기조차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적당히 채우면 힘쓰지 않아도 번쩍 들리는 법입니다. 저자가 하루는 현장 주인 둘에게 초과 근무를 부탁하는 대신에 주말을 포함한 3일의 연휴를 약속했습니다. 한 명은 뛸 듯이 기뻐하며 일감을 가져갔고 3일 동안 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다른 직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내며 억울해했고 더 일해야 한다는 사실에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두 직원은 봉급도 같고 업무도 같았지만 업무를 향한 태도와 접근 방식은 반대였습니다. 긍정적인 직원은 양동희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직원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양동희가 이미 걱정과 문제와 불안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서 유연한 사고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3일 연휴라는 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에 연휴를 집어넣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분노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드는 선택 또 질투는 선택입니다. 원망은 선택입니다. 절망감도 선택입니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선택의 주체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좋은 점을 찾아내기로 결심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하며 만약 다른 길을 갔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권도 있습니다. 지금 걷는 인생의 길에서 행복하기로 마음먹는 일이 행복지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불행해집니다. 돈벼락이나 직장에서의 운 좋은 성공만을 기다린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과 긍정, 새로운 도전에 준비된 마음가짐을 선택하는 것이 편안함, 평온함, 그리고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또 우리는 위기를 피할 것인지 아니면 이용할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 신앙, 사는 곳, 취미, 직장, 생업에 당당할 수 있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틀에 박힌 성공의 모습만이 아름답고 선하고 현명하고 가치 있고 혹은 온전하다고 여기는 인생을 살 이유는 없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스스로 보는 자신의 모습에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들리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또 변해갈 것인지를 타인이 결정하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됩니다. 나 자신을 믿고 스스로 조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들이 가본 적 없는 길을 걷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준비가 됐다면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또 유머감과 직업의식,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두 발로 딛고 일어나 내 인생을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걷거나 같은 속도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길은 상상 밖으로 험난합니다. 자신을 믿으려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실수와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배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누구나 구원과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배우고 시간을 들여 연습하면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길고 멀어 보이지만 시작과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이 1만 시간이 결정합니다. 이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 끝이 보일 때까지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맨 처음 1시간에 열과성을 다했다면 그 다음 시간에도 진심을 다하면 됩니다. 이를 제 시간에 맞췄는가, 가격은 적절했는가, 고객의 신뢰를 얻었는가, 고객이 자신을 지인에게 추천할 만큼 만족했는가, 이 질문들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면 하루빨리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요즘은 창업 비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나 편승할 수 있는 새롭거나 익숙한 기회로 가득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을 살피거나 인생을 설계할 때 효율적으로 쓴 시간은 우리 자신에게 득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시간 관리에 실패하거나 일의 위험과 보상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결정을 망설인다면 불리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지금 당장 내려야 하는 중대한 결정들이 생깁니다. 느긋하게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몰아보고 싶지만 어째 갑자기 내키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직장일에 매사 불평만 하는 것도 시간을 그다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아닙니다. 시간의 속성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꼭 해야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원하는 일에도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또 24시간 중 얼마만큼의 시간을 진로로 바꾸고 목표에 집중하고 다른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고 편안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는 데 쓸 것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작은 일에 화내며 원한을 품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자신에게 떳떳하고 스스로 결정한 시간,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의 돈처럼 말하면 남의 돈이 됩니다. 재미있는 일은 혼자 다 한다니까 참 운이 좋아. 좋겠다. 야 부러워. 아 알았어. 근데 난 어차피 그런데 관심 없어. 우리는 곧잘 자신을 제안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곤 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자유로 이어지는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늘 바라던 일을 성취했거나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따라갈 때의 놀라운 감각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 1초라도 직접 돈을 벌고 성공해 본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고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바보 같은 생각이네. 그걸 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야 해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자유나 선택은 박달당한 채 타인이 기대하는 일만 하며 수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성취하는 데서 오는 놀라운 기분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벌 수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좋은 감정과 마찬가지로 자유도 또 다른 자유를 부르는 법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자기의 주도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더 자유롭고 자립적이고 살아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자유의 길에 오르려면 시간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잘 살펴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만 주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는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어떤 감정을 갖고 무슨 경험을 할지는 우리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목표만 실행한다면 세계 최고의 휴가를 떠나도 되고 원하는 차를 사도 되고 여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도 됩니다. 자신의 직업은 편안함과 평온함과 자유를 얻는 데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일단 마음먹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리는 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목표 달성 5단계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요. 결심은 생각보다 더 대단하다 입니다. 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어느 목표든지 항상 기록하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이는 곳에 그 목표를 두고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단계입니다. 그냥 자신을 칭찬하기만 하면 됩니다. 2단계는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달 안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든 자신이 계속 전진하도록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성가신 신용카드 대금을 다 갚아버릴 거야. 정말이야. 다 갚아버리고 다시는 떠올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부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과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의 통제권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면의 자신감도 점점 자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작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3단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세운다.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양의 에너지와 관심과 돈만 쏟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여기서 계획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한 번에 한 걸음 걷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 목표를 정했다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파악하고 곧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혹은 매주 할 수 있는 일을 차례차례 해치우면 됩니다. 4단계. 행동력의 시동을 건다. 이 네 번째 단계는 기계에 시동이 걸리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단계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획을 실행해 옮길 때입니다. 바로 행동력이 4단계의 핵심인데요. 평소에 듣고 싶었던 강의를 당장 등록해 보는 것입니다. 5단계는요. 여기저기에 목표를 소문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고 또 우리 잠재력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목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며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목표도 분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쟁취하는 데 필요한 자질은 탄력성인데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게는 인생의 좌절과 장애물을 딛고 일어설 힘이 있다. 이런 말은 아무런 상황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는 긍정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좌절하는 대신에 나는 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탄력성은 이런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도울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역경이나 비극, 고통 혹은 상실이나 바라지 않았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몰아붙여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만약 목표 하나 이루지 못한 채 끝없는 소용돌이에 갇힌 기분이라면 우리가 겪어온 인생과 또 우리가 꿈꾸는 소망,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와 우리가 인생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가이드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고 진심으로 우리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와 자유는 자신만의 진정한 재능을 깨닫고 나누는 데서 옵니다. 현실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공에는 윤리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긍정의 노력가가 되는 일 외에도 자신의 길을 함께 걸어줄 든든한 친구, 조언자,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움을 받고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의 의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 남을 도와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돈 문제 없는 인생을 계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